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지날 텐데요. 오늘 경남 내륙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갑작스레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태풍 산산이 매우 강한 강도로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로는 내일 새벽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밤에도 부산과 일부 경남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부산이 27.3도, 창원 26.7도, 진주는 24.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부산과 양산, 창원 등지로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32도, 양산 34도, 울산은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은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주말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9월 초에도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